각종 개발 사업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를 자원으로 다시 살려내는 시흥 나무 은행이 신천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흥 시민의 희망을 담은 타임캡슐이 개꼴 생태공원에 매설되고 100년식에는 타임캡슐이 열릴 100년 뒤 2114년을 향해 역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장곡동이 연성동에서 분류되고 기존 군자동은 검호동과 월곧동으로 나눠져 3월부터 두 개의 새 주민센터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상은 3월 첫 주 시흥위클리 뉴스 주요 소식입니다. 제95주년 3.1절을 맞아 시흥시 군자초등학교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만세! 3.1운동 당시 군자면 주민 수백 명이 독립 만세를 외쳤던 역사적인 장소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 시민들은 다시 한 번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기념식이 끝난 뒤 도일삼거리까지 태극기를 손에 들고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시흥시 신천동에 나무은행이 생겼습니다. 택지개발과 도로개설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버려지는 나무를 시가 기증받아 나무은행에 심고 잘 관리한 뒤 원하는 기관과 시민들이 조경수나 건축자재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버려지는 나무를 아깝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몇십 년 자란 나문데 이것들을 공사하면서 그냥 버린다는 것은 자원 낭비고 정말 생명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나무은행에서 그 나무를 심어놓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한테 그걸 분양해 주는 겁니다. 시흥시 나무은행은 약 5천 평방미터 규모로 550여 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시는 나무은행이 버려지는 나무를 자원으로 되살려 환경을 지키고 녹지공간 확충과 예산 절감 등 일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흥시가 미래 100년의 새 역사를 써나갈 힘찬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이도 빨간 등대를 형상화한 타임캡슐이 매립되는 순간 시민들도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가득 찼는데요. 100년의 아이들이 그거를 열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너무 기대되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시흥시가 자랑스럽고 최고예요. 1년 또는 3년 후 개봉될 단기 개인 타임캡슐에도 시민들은 편지, 손수건, 팔찌 등 저마다 소중한 추억을 담았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레고인데 누가 훔쳐갈까봐 타임캡슐에 넣었어요. 1년 뒤에 아기들이 첫째가 초등학생이 되고 둘째가 이제 6살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좀 더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 그리고 아기가 그 당시에 그렸던 그림 그리고 했던 행동 그런 거 써서 넣었어요. 그 밖에도 타임캡슐 기념식에는 스스로의 다짐을 서약사에 적고 인증을 받는 약속 인증식과 약속 도장 찍기 등 시흥 100년의 약속을 오래도록 되새길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락커로 즉석에서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 퍼포먼스 어울림 합창단의 감동적인 축하 공연, 꿈의 시야 뿌리기 등 시민이 함께 모여 다양한 모습으로 시흥 10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사람 냄새가 물씬 나고 또 도시와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시흥, 미래 시흥에 대한 우리의 꿈이 우리 후손들에게는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행사 함께했습니다. 43만 시흥 시민의 꿈과 미래를 향한 크고 작은 희망이 가득 담긴 타임캡슐은 개꿀 생태공원 시간의 언덕에서 지금부터 또 다른 100년 뒤를 향해 시간여행을 시작했습니다. 3월 1일 장곡동과 월고동 주민센터가 각각 문을 열고 3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동의 효율적인 분리로 주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곡동은 장현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연성동으로부터 분리돼 총 면적 3제곱킬로미터에 인구 1만 9,400여 명을 수용합니다. 한편 기존 군자동은 군자동과 월고동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월고동 주민센터는 이 일대 8.5제곱킬로미터 면적 인구 1만 6,500여 명에 대한 행정 업무를 맡게 됩니다. 시흥의 인물 재정구 선생의 선양사업보고회가 4일 다슬방에서 열렸습니다. 고 재정구 선생은 1970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